다우라이티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모유수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엄마들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김예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출산한지 8일차 되었는데 가슴이 함물류더라 직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축으로 모유양 늘리려고 노력해서 현재 80에서 120은 유축이 되는데 어제는 직수하려고 노력해서 아기가 물어서 빨기는 빨았지만 젖병에 원래 먹는 모유양만큼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직수로는 아예 안 먹은 걸까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젖병으로 새벽에 먹어서 그런지 직수를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한 번 더 글을 쓰셨어요. 유두가 너무 아프면 유축으로만 아기에게 먹일까 하는데 그게 분유보다는 나을까요? 당연하죠. 유축 모유라도 모유를 먹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우선 제가 엄마의 글을 읽었어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물유두라고 하셨어요. 한물은 한물유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유두가 좀 나온 사람. 유두가 좀 나왔는데 약간 여기서 한물인 분. 2단계는 아주 조금 솟았고 많이 깊이 파이신 분은 3단계는 거의 유두가 튀어나와 있지 않고 푹 파이기만 한 분.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 한물유두는요. 엄마가 직수를 그래도 한 번 성공한 걸로 봐서는 1단계로 보여요. 그럼 이제 한물유두 1단계이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 드리는 자 요거를 구매해 보세요. 요거 쿠팡에서 만 원도 안 해. 만 원도 안 해. 네 요거를 사가지고 아기 직수하기 전에 유두에다가 딱 붙이고 유두를 뽑아요. 뽑고 잠깐 이렇게 달고 있어. 좀 조려서 웃기게 좀 잠깐 달고 있어요. 이렇게 달아 놓고 아이가 오면은 바로 탁 빼면 유두가 튀어나와 있거든. 그럼 바로 물리세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배달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배달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엄마가 이제 유두가 이제 요렇게 안으로 이렇게 쏙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요기를 이렇게 이렇게 까. 까서.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유두볼을 탁 잡는데 이 유두는 엄마 유두에 볼이 있어 뒤에. 그러니까 유두를 딱 잡으면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볼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까가지고 뒤에 볼로 탁 잡고 그 볼 뒤를 잡아요. 동그라미 뒤를 잡아. 뒤를 잡고 앞으로 살짝 잡아 당기면 이 가운데 살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까가지고 싹 뒤를 딱 잡아서 앞으로 푹 잡아 당겨. 알을.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살이 살짝 나와요. 그럼 그렇게 맞는 상태에서 아기한테 좀 잡아서 뽑아서 탁 당기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으면 그때 바로 얘기하는 젖을 물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아까 그 기구 그거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렇게 해서 요기를 까서 빼세요. 엄마가 직수를 애가 빨았는데 모유를 하나도 안 먹은 것 같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게 맞을 수 있는 게 이제 요런 모양의 유두를 애기가 먹잖아요.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애기가 입으로 딱 빨 때 요기 이렇게 딱 닫혀버릴 수가 있어요. 얕게 물리면 그래서 이 안에 살을 약간 까서 밖으로 빼줘야 애기가 탁 물었을 때 모유가 나온다고요. 엄마도 유축하실 때 요 안에 육안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기 이런 데서는 모유가 요런 요 바깥쪽에서는 모유가 안 나오고 요 안에 깊은 데서 모유가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애기가 물었을 때 얕게 먹으면 요기 이렇게 딱 닫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애기가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유두 흡입기를 사용하셔서 좀 뽑은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지금 유축량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 너무 아까워. 엄마 그냥 직수하실 수 있어요. 이 유두 뽑는 거를 수시로 이렇게 달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물 유두 엄마들 많이 직수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엄마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유두 흡입기도 사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애가 못 물어도 노력을 해서 하루에 한 번만 물어도 되니까 그냥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면서 이걸 두 개 사가지고 동시에 좀 달고 있으라고 TV 볼 때 좀 달고 좀 달고 자꾸 유두가 나오게 하라고 그러면 한 3주 정도 되면 거의 다 나와서 직수가 가능하시더라고요. 매 수입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직수를 하든 오전에 안 물었다고 하고 뭐 그러든 상관없어. 엄마 안 물든 물든 상관없어. 그냥 안 물면 어 그냥 너 편하게 먹어 하고 또 물면 어 고마워 하고 나는 자꾸 유두만 자꾸 뽑는 거예요. 전량이 되기 때문에 유두만 뽑으면 돼요. 유두만 열심히 자꾸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기가 이제 힘도 좋아지고 입도 커지고 하는 어느 날 쫙 빨아줘요. 그리고 엄마는 그래도 유두보호기는 사용하시지 않나 봐요. 유두보호기를 사용하시면 애기가 젖을 빨거든요. 유두보호기 중에 뭐 쭈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유보호기 메델라 거를 충전을 해요. 그거를 탁 붙이고 아기를 완전 미착시켜서 턱이 엄마가 푹 누를 정도로 애기를 당겨놓고 직수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기가 계속 빨기 때문에 이 빠는 힘에 유두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좀 유두 이제 다 물리고 나면 유두가 좀 튀어나와 있고 다시 또 물리려고 꺼내면 좀 들어가 있고 이러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유두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한물 유두 안쪽 살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직수가 많이 가능해질 거예요. 엄마는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굳이 분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때를 기다리세요. 엄마의 멘탈만 잡으면 돼요. 어 기다리면 되겠지 권한장님이 된다 그랬는데 되겠지 나는 그냥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래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왜냐면 아직 출산지 8일차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내 때를 기다려서 아기가 기쁘게 물어주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엄마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러 예수님의 주님은 hebben arqu Select H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